최고의 스토아와의 만남 스타팅!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영화 설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하는 데이트. 모두 와주세요. 설계, 들어가자. 진은경 씨가 4년 만에 스크린으로 설계 들어간 영화, 설계. 한 여자의 치명적이고 잔혹한 복수 걸그룹을 그렸습니다. 넌 죽어. 여기는 영화 설계, vip 시사회 현장. 수많은 취재인들과 팬들의 시선이 한 눈에 모인 그곳에 바로 영화 설계의 주인공. 진은경, 우은혜, 강섭 씨가 등장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정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관객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영화. 아주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합니다. 이때 무대로 난입한 남성펜. 사랑해합니다. 사랑해합니다. 채널입니다. odore轋 입니다. 1,2,2,3,2,1,2. 신입한 주인공. 리고 flour 정асибо!